요거는 3마리 만원이구요 아 큰거 요건 마리로 마리로 3마리 만원 조금 작은건 5마리 만원 네 전어가 고가 더라고 킬로에는 3만 5천원 큰거 3만 5천원 4만원 우럭이 3만원 광어는 3만원 3만 5천원 채광어는 5만원 농어는 3만원 3만 5천원 해삼은 한근에 4만원 새꼬시용 도달이 3만원 고맙습니다 이번엔 제대로 찍혔네요 얼마 안되요 오늘? 수께? 여자는 15,000원 여자는 또 더 싸네? 요새 알베기 시작했다던데 여자는 암께는 15,000원 수께는 20,000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9마리 4만원 4만원 4만원인데 여긴지 어디인지 모르겠네 어디서 사왔대요 아니 이거 보고 사니까 나하고 따로다니면서 얘는 얼마야? 2만원 3마리 2만원 요 놈은 요것도 2만원 요건 3만원 4만원 3만원 3만원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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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자고 봐 옵분도 3만원 고맙습니다 오 소라 개꿀상회입니다 대결하러. 요새 Jahre carry 레드 얼마? 레드 6만원 브라운? 브라운 한 3만원 3만원 conceivedな 대게 랍스터 6만원 불은 없나? 끝났어요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홍합 키로는 4,000원 2키로는 7,000원 우럭이 어떻게 해요? 2만5,000원, 3만원 3만원인데 2만5,000원 농어? 농어예요? 예 농어는 4만원이에요 도미? 3만원 요거는 광어 요거는 철광어 요거는 4만5,000원 요거는 4만5,000원 요거 세꼬시용이에요? 요거 세꼬시용이에요? 요거 세꼬시용은 3만원 광어 2키로 넘는거는 4만원 고아래는 3만5,000원 2키로 넘는건 4만원입니다 해삼? 예 요거는 100g에 1만원 100g에 1만원 400g에 1만원 400g에 1만원 400g에 1만원 전어 이게 비싸요 전어는 3마리 만원이구요 요거는 3마리 만원 요거는 5마리 만원이에요 조금 작은건 5마리 만원 전어가 비싸요 네 전어가 고가하더라구요 요거는 3만5,000원 키로에는 3만5,000원 큰거 고맙습니다 종이수산입니다 아 선생님 잘가요 아 아 능성어 얘는 어떻게 해요? 4마리 3만원 4마리 3만원 2만원 2만원 15,000원 2만원 장대 큰 놈 1만원이요 박대 8마리 4만원 요거는 3만원 얘도 3만원 장대 작은거 2만원 2만원 10마리 2만원 우럭 가자미 10마리 3만원 가자미 요거 10마리 3만원 여기 우럭 3만원 국산 우럭 3만원 국산 조기 백조기 백조기 얘는 얼마? 3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연수산입니다 정연수산 이제 끝날 때 이제 나올 때 이제 나올 때 이제 나올 때 많이 잡았어야지 보여 드리는 이제 찍혀요? 응 찍혀요 이건 얼마에요? 살아있는 망 에이헤이 얘는 어떻게 해요? 그래요? 키로에 2만원 팔고 만원도 팔고 키로에 2만원도 팔고 만원도 팔고 고맙습니다 얘는 도다리 구이형이에요? 어떤거에요? 이거 새꽃이요 새꽃이에요? 네 이것도 똑같이 먹어버리네 이건 얼마에요? 키로에 3만원 3만원 야 도미님 안녕 힘드니? 네 얼마에요 얘는? 키로에 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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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 네 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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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만원 농어 4만원 농어 4만원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얼굴 나와요 모자이크 합니다 저거는 오늘 가격이 안 붙었네요 한 5천원 한 5천원 아니요 3만원 3만원 저거는 저거는 3만원 오늘은 3만원 큼직합니다 저거는 멍게 키위 8천원 전복은 3마리 또는 8마리 만원 수고하세요 홍시 3kg 약 500원 3kg ca et 입 소 Hydrat 3도 5万원 오 어휴 농어? 35,000원 큰거는 4만원 아 큰거는 4만원 35,000원 35,000원 3만원? 구이종? 3곳이 3만원 야 시꺼운게 좋네 대우락 큰거는 3만원 3만원 작은거는 2만5천원 안녕하세요 찰강언니 우선 찰강언 얘는 4만5천원 4만5천원 양식 광어 3만원 3만5천원 4만원 3만5천 4만 3만5천 4만 3킬로 이상 되는거는 4만 도미 3만5천원 얜 뭐야 아 얜 도미구나 도미 안하고 다 팔렸습니다 여기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전어 어 어 어 뱀굴에 뱀들 똥아리들 드시더라구 전어 오늘 비싸입니다 얼마요? 어 요거는 3만원 얘는 3만5천원 이야 전어가 3만5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하하하 수고하세요 황진화입니다 이게 어떻게 인데요 오늘 꽃게가 조금 몰랐죠 18,000원 18,000원 난전은 대들이 못낭아가지고 전부 냉동 꽃게만 나왔어요 예 못낭았어 여기 흰 다리사옥 흰 다리사옥 영원 흰 다리사옥 이게 뭐 레드? 레드 8만원 8만원 얘 엄청 크네 요건 브라운인데 브라운 이제 끝났고 블루 아 요건 블루 얘도 8만원 8만원 레드 블루 삐까삐까 브라운은 끝물 지금 얼마 안되요? 4만원 대게 5만원 고맙습니다 브라운은 끝물이 됩니다 까먹고 말하니 이거 3마리짜리 3마리에 3만원 3마리에 3만원 아 이건 2마리에 3만원 얘는 3마리에 4만원 제주갈치입니다 흰다리새우 살은건 얼마래요? 흰다리새우 25,000원 흰다리새우 괜찮아요? 여기가 제일 좋아 30,000원 얼마에요 오늘은? 아 요건 20,000원 얘는 20,000원 아버지는 다 10,000원 저기 장대는요? 20,000원 20,000원짜리 만원에 드린답니다 장대 고맙습니다 아 대학 킬로에 20,000원 킬로에 20,000원 병원요? 20,000원 20,000원 이건 큰데? 50,000원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만 원 2만원 참새우? 1kg 15,000원이요 참새우? 무슨 새우라 그래요? 이건 얼마에요? 1kg 15,000원이요 이쁘다 긴장때는 3만원까지 가요 망둥아 얜요 3kg 20,000원 살아있습니다 3kg 20,000원 얘는 11월까지 밖에 못먹어요 왜요? 겨울에 여름에 사먹으면 다시 부어요 2년정이에요 먹을 날이 얼마 안났답니다 고맙습니다 이게 뭐하실거에요? 어떻게 해요? 한 마리 3만원 3만원 장대는요 한채반에 만원 장대가 참 싸다 박대인데 오늘 얼마에요? 3만원 3마래 3만원 오늘 새우 파는거 몇거도 안됩니다 광양호 광양호입니다 고맙습니다 다 냉동껍게 배들이 못나가서 개고는 냉동껍게 킬로에 만원 킬로에 만원 킬로에 만원 서대야 서대는 어떻게요? 서대 서대는 3만원 5만원 그래요 두마리 세마리에요 두마리 세마리에 3만원 5만원 아까 까지 오세요 100원씩 가져가요 1000원씩 가져가요 저를 folk은 마르시오 요거는 만원 요거는 만원 요거는 5,000원 요거는 5,000원 보건 어떻게 해요 2,000원 요거 작업을 못하니까 전부 냉동꽃게 입니다 전부 냉동입니다 얼마요? 얼마요? 킬로에 만원씩 딱딱이 딱딱이 냉동 킬로에 만원 조양육호 입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만원, 삼치도 만원 영원 얼마에요? 한채반에? 한채반에 크고 작고 다 골라서 2만원 한채반에 2만원 요거는 2만원, 15,000원 요거는 2만원, 15,000원 요거는 2만원, 요거는 15,000원 요거는 2마리 15,000원 요거는 2마리 15,000원 고맙습니다 2마리 15,000원 요새 조업을 못해서 냉동인데 5,000원이랍니다 5,000원 여기는 킬로에요 5,000원 소대를 헐랑 벗긴 헐랑 벗긴 소대 헐랑 벗긴 소대 얼마에요? 1만원이에요 큰거 큰거 2만원 이거 이야 소대가 많고 쌉니다 병원 어떻게 해요? 만원, 2만원, 3만원 병원 한채반에 1만원, 2만원, 3만원 병원 한채반에 1만원, 2만원, 3만원 고맙습니다 큰 장대가 어떻게 안되요? 3만원 한채반에 3만원 이야 어우 어우 진짜 크다 소대 아 오늘 소대 참 많네 산대 이거 큰거 얼마 안되요? 한마리에 한마리에 두마리에 3만원 원래는 5만원인데 그니까 두마리에 원래 5만원짜리 오늘은 3만원 발채 어떻게 해요? 만원 장대도 만원 와 아기 얼마에요?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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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원, 3만원 아기 2만원, 3만원 1만원 이게 먹갈치죠? 이건 얼마에요? 4만원 3마리에 5만원 3마리에 5만원 이야 먹음찬데 먹갈치, 맛있는 먹갈치 3마리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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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 얼마에요? 얼마야? 2만원 2만원 세상에나 병어 복어 복어 복어는 어떻게 해요? 2만원, 3만원 한채반에 2만원, 3만원 복어 싸다 흐흐흐 병어는 3만원, 2만원 병어는 한채반에 3만원, 2만원 병어가 많습니다 병어가 많습니다 어떻게 안되요? 2만원 2만원 15,000원 아 요거는 2만원 요놈은 15,000원 아 이건 갈치 한채반에 1만원 흐흐흐 얘 큰건요 먹갈치 큰건 어떻게 해요? 네? 큰거 2만원 2마리 5만원 2마리 5만원 아기 아기는 한채반에 3만원씩 3만원 한채반에 3만원 얘는 전부 3만원 이야 고맙습니다 요새 배들이 못 나가니까 네 잡자마자 올린거에요 야 요놈은 암놈이네 요새 알베인데 알베요 요새 알베요 여기있네 여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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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들을 이제 백이 오우 알맞네요 이제 알 오기 올라오기 시작해요 얜 전부 알베기 얜 얼마? 3키로 2만원 아 3키로 2만원 아 3키로 2만원 야 야 숫게는요? 숫게도 1만원짜리 3키로 2만원 3키로 2만원 똑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엄마 3키가요 2만원 고맙습니다 오우 여기 파시는 분이 어디가셨나 주치는 만원씩 아 집이 만원 한채반에 예 구체는 3 tour 2만원 같이 구해야 돼요 얘는 박대 4대 4대 아 작게 베껴놓으니까 모르겠네 얜 얼마에요 2만원이요 2만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얼마래요 4만원 4만원 2만원 다카지 만원 대화는 4만원 2만원 다카지는 만원 5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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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소랩부 종박하던 어선들이 저 건너편 아래 월고수로 가서 하약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긴 공사로 인해서 배들이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